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공군부대입니다. 파티 안녕 사업으로 요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시는 군대 쪽 보고 오줌도 안 살려고 했거든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공군 장병들의 식사를 대접하셔야 됩니다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요리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군인들의 그 입맛을 아는 사람이랑 팀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죠 양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번 팀 미션에서도 경험했듯이 팀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웍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대접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레드팀의 마지막 멤버는 김하나 도전자 블루팀에도 백성진 도전자가 합류하면서 운명을 같이 할 두 팀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최상의 조합이다 군필이 많이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진이하고 성진이하고 왕옥 거든지 과연 군인들을 좋아할까 잘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에요 남자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암데마입니다 탑자 합해요 hamburgھ 미션 omorph 남자가